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미치 뭐야 야 중과 대박인데 자 그래 중고 같아 여러분들 거수엑스라고 아이템차가 나왔거든요 이거 이건데 와 핸들만 레전드 파츠네 그리고 나머지 6666666 박았네요 와 슈퍼카 만들어놨네 출탈병까지 333 해놓은 것 같은데 실승해볼게요 아 확실히 아이템차라 출구가 느리네 진짜 애템차다 무슨 기능일까 어차피 아 AI 그거는 여러분들 방 빨리 다듬는데 휴강이소 아니 너무 떨렸네 이거 아니 너무 떨렸네 이거 아니 너무 떨렸네 이 차도 약간 그거네 엑스엔진 느낌이 없다 근데 정말 느리네요 412초 실화냐 412초 실화냐 아이템차는 아이템차다 야 진짜 출부가 확실히 느려요 팩 출부들이죠 아 베이지는 베이지는 죽어야 돼 안당상 안댕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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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렵다 안 빠지고 차 느리네요 진짜 IP차가 쎈네요 와 기록이 너무 꿀이다 배우고 있나요? 오? 맞나요? 맞나요? 좋아요 안좋아요 앞에가 진짜 앞에 거만 딱 봐도 아 이 차는 IP차구나 느껴진다 맞지? 할만하긴 한데 그래도 느려 차가 빛에 변해봐야지 빛에 변해 몇천하려나 2차 이름은 거수엑스입니다 거수엑스 히트 소수엑스 3차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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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기다리나 어어어어 어씨 무선 왜 틀려 라이즈 존나 보여 이거 일단 따라가자 지칠까 진짜 너무 많네 라이즈 차야 라이즈 차 라이즈 아 파랑이 못 따라가겠는데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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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늘려요 아이템 잘하나 아이템 채.. 아이템이면 별라덴 차 와.. 진짜 차 이렇게 먹겠네 아.. 아.. 서로 양보하고 있어 차 진짜 느리네요 차 핵너리야 진짜 못 타먹겠다 일단 성능은 960, 960, 1010, 960, 300 와.. 맨 밑에 300이다 아이템 한번 해보죠 아이템 방암 없는거 실화야? 와.. 아이템 방암 없는거 실화이야 이거 와.. AI랑 해야돼? 아.. 이거구나 아이템 개인전이었지 헷갈렸어 와.. 아이템에서는 빠르네 일단 아이템 칸 3칸이에요 볼 수 있어요 어? 잠깐만 뭐 났는데? 이거 뭐야 이거? 물궁선이야? 아.. 뭐 까는거네 오.. 뭐 까는거네 오.. 황금미사일이다 무조건 뜨는거 같다 오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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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느려져 신기해 황금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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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비실 literacy 아 거리 너무 좋다 뒤로가서 황금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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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다음 보컬 황금좌석 실패되면서 써지네요 무조건 1등하지 물방울 물방울 맞아라 금방 와 방금 물팔이 맞았는데 금방 먹고 돼 금방 야 우리 팀 너무 못하는데 이거 와 거기 차에 실화냐 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 없어 아 잘못 땡겼어 소설거리가 안나온다 와 그럼 진짜 빨리 탈추돼 아 아이템인가 봐 와 탈추된 첩도 아 거수엑스였습니다 중국하트에서 현재 1,990 캐시면 4만원 정도 하겠다 4만원 4만원 좀 넘겠네 4만원 한 5천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어 비싸다 근데 어 근데 이 형님 이거를 사셨네 자 아무튼 리뷰 쓸 수 있게 빌려주신 우리 크라운형님 감사드리고 거수엑스 리뷰였습니다 뭐 스피드에서는 별로네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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